영상편집사 자연스럽께 연락ζ低 계란말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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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랜만에 멀리 와서 놀러 그게 진짜 가까웠지만 가지는 못했죠 진짜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 바로 앞에 그냥 한 번도 못 가는 거야? 어 그런 시간이 없잖아 미랑 전문학교 마침에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도 저도 17년에 살았는데 남산타워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딱 한 번도 안 왔어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같이 왔어요 거의 다 와요 남산타워로 가서 이제 가는 중인데 케이블 타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냄새 되게 좋아해요 새벽 냄새, 산 냄새, 겨울 냄새 겨울 냄새랑 여름 냄새랑 있지 않아? 자연의 냄새랑 그런 거지 여기 남산타워로 트윙터 어 우와 거의 도착했어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이제 서 표를 끊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고 매표소 다 와가 이제 매표소에서 끊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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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케이블카 타는 거 두 장 네, 두 건 19,000원이에요? 네 네 드디어 무대를 가 이제 탔습니다 어깨 흔들린데? 어깨 흔들린데요? 무섭지? 그럼 그럼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아깨 흔들린데요? 오 움직이는 감이 있네 움직인다 우리 학교 보여 찍어줘 그치 저희 학교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대학교 보이는 저런 노란색으로 되게 눈에 띄지 않나요? 저희 학교입니다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서 역시 우리 학교 와 집이 여기 집이 되게 작게 보이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어 높아 엄청 내려서 아마 이제 남세타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종 저희 카이가 보고 찍어주는 게 저희 시점입니다 카이랑 교복 데이트하는 교복 데이트 그런 거라 멀리서 보였는데 새끼 손가락만에 조금만 쉬었다고 해서 그런데 저도 힘들어서 그러면 안 힘들냐고 근데 저희는 보기 편하라고 거의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아우 잡을 수 있네 그러니까 우와 아우 말저러저러 이게 자 여기 이렇게 멋있어졌어 너무 늦어요 뒤로 해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그럴까? 엄청 높아요 사실 여기 여기도 파인 짠 이제 학교 보인다 어 저기 있다 노란색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산이 더 많고 도시가 적은데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 볼 때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 가끔은 가끔은 이렇게 와서 한적한 맛일지도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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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 엄청 잘 맞아 카이랑 커플로 맞췄어요 예쁘죠? 예쁜 신발 색깔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맞아요 똑같습니다 맞아요 자물쇠 자물쇠입니다 자물쇠 야 진짜 많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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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물쇠 rond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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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연이가 쓰는 거 한 번 볼까? 모두 이름을 다 써야 할 거야. 먼저 우리의 리더. 우리의 리더. 수빈 형, 수빈 형. 우리 맏형. 야 되게 자켓 썼다. 한 줄 안에 모두 다 쓸 거야. 우리 벙규 형. 우리 이름 풀네임으로 카이는 나도 희님 카이를 잡았죠. 희님 카이. 어 자켓 잘 썼다. 자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어. 좀 이쁜 그런.. 이쁜 말? 영원하자. 아 영원하네. 좋다. 아 이거 잠그면 진짜 영원한 거야. 다 완성했습니다. 짠! I love you. 수빈, 연준, 범규, 태연, 희님 카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영원하자! 좋았어. 좋아. 이건 내가 가져다 드리고 우리가 맞춘 역시를 이제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카이 모자 시강이다. 그냥 가라. 어디다 갈까? 좀 유니크한. 저희 의자에 거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벤츠가 제일 낮지 않나? 어 나도 좋은 거 같아. 자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닫았어? 어. 안 돼! 도와줘. 잘 먹었어. 됐어 점겼어. 오 점겼어? 어떻게 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풀려. 진짜 절대로 안 풀리죠. 자 이제 나중에 진짜 몇 년 후에 다시 와봐. 몇 년 후에 다시 와봐. 다섯 명이서 같이 이거 찾아서. 이거 찾기도 쉽겠다 여기 있으면. 편지 막 갖다 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지? 이제 뭐 하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해 보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제가 먹을 땐 말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했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나 어묵 트라우마였어. 왜? 어묵 되게 흘리기 쉽지 않아. 맨날 끝에 떨어진 거 떨어뜨린 거 같아. 진짜 일단 딱히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그럼 떨어뜨린 여기는 쉬울 거 같아. 그렇네. 오늘은 아쿠아리움에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진짜 아주 오래전에 아쿠아리움 잠시 왔었는데 진짜 너무 옛날이었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진짜 제가 아쿠아리움 좋아하는 이유가 물고기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펭귄을 정말로 좋아해서 여기. 펭귄을 보려고. 펭귄을 보려고. 여기 지도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지도를 보면서 지도인가? 어딘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어딘지 찾아볼 것 같습니다. 펭귄. 펭귄. 펭귄을 보면서 퇴언이 닮은 다람쥐도 있네. 아까 물고기도 퇴언이 닮았는데 눈이 커서 역시 다람쥐가 더 닮은 거 같아. 수빈이 형이 그려준 그림에서도 혜연이가 다람쥐 닮았다고 한국의 정원이라는데 여기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이 기억나는 장소 같은데 여기는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대로네요 몇 년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름만 보고 비다닝어라고 하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 잘 꾸몄다 되게 물고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여기 그냥 랜턴인 줄 알았는데 여기 물고기가 있네 여기는 진짜 상상나라 말 그대로 신기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게 많고 여기에 공중전화도 있는데 공중전화의 어왕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만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제가 아쿠아리움에 오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펭귄 오는 것도 있는데 진짜 닥터피씨였나? 닥터피씨였나? 네 닥터피씨 너무 만지고 싶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나는데 진짜 닥터피씨 만질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간지럽다 예전에 진짜 좀 무서웠는데 이거 만지는 것도 아까 전에도 보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깜짝이야 다른 동물들도 보고 펭귄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구경 많이 할 것 같아요 거의 멈춰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물고기인지 궁금한데요? 역시 피라냐였네요 이빨이 날카롭다고 하는데 이빨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한 물고기여서 봤는데 피라냐였네요 피라냐였네요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어? 뭐지? 우와 전기뱀장어인데요? 전기뱀장어 작을 줄 알았는데 크기가 무슨 되게 큰 것 같아요 전기뱀장어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예전보다 종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 어? 수달? 어 수달이다 오 귀여워 잘 안 보이지네 나 수달 진짜 좋아하는데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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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달 펭귄이 이런 물속에서 사는 포유류 같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상어 보러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이제 큰 상어가 한 마리 지나갔는데 자세하게 한번 구경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큰 상어랑 큰 가올이 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큰 상어랑 큰 가올이 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기 큰 상어 바다에서 만나면 되게 무섭겠지 만지고 싶다 되게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제 해저 터널인데 이제 해저 터널인데 역시 해저 터널도 이제 중요하죠 지금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해저 터널 저거 보고 되게 무서웠는데 가옥 상어랑 그거 연결된가 봐요 아까 상어가 많았던 상어 아래를 이렇게 끌 수 있네요 상어 아래를 이렇게 끌 수 있네요 역시 해저 터널 이빨이 다 보이고 와 가올이가 되게 해저 터널 역시 해저 터널이네요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시크테임네요 펭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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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귀여워 와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 옷 수영하는 게 되게 빠르다 아 진짜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아 저 저 배 만지고 싶은데 뒷둔 걷는 것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희 TV 틀어져 있는데 저기 멀뚜하게 서 있는 펭귄 봐봐요 눈 귀엽지 않아요? 아 가까이서 놀고 싶은데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 보니까 이제 추구인데 펭귄이 마지막인가봐요 이거 찍는데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찍는 거 어디 있어요?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 저거 아니야? 펭귄이 펭귄이 역시 마지막이었네요 펭귄이 귀엽고 제일 멋있는 건 마지막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지막이어서 안 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마지막에 봐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인형 너무 귀엽다 인형을 한번 구경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보겠습니다 아 펭귄 사고 싶다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 한번 사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귀여운 인형도 사고 많이 볼거리도 되게 많은 거 같았고 귀여운 인형도 많이 사서 너무 아 인형이래 귀여운 인형 사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쿠아리웜 구경이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 같네요 너무 귀여운 인형이 너무 좋아하는 인형 제 작품은 인형에 탈출자 인형에 탈출자 인형에 탈출자 인형은 탈출자 인형의 탈출자 인형에는 탈출자 인형의 탈출자 인형은 탈출자 인형에 탈출자 인형에 탈출자 넌 내 왕관이 될지 둘이 주면 좋을지 깡깡 심장은 돼 홀란 I love it 필요서 완벽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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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잖아 외로운 밤이 사랑만 수리수리 akan God love it expresses ringing 강아지 소경아 리 Kultur C'mon c'mon 이렇게 플레이스 돌려? 고 이거 괜찮아요? 응? 앞은 좋은데? 뭔지 알아요? 한 번 저 뒤에 있잖아요 진짜 안 들려 아 좋아 아 방 좋아 으악 아 induct이 맨끝에서 눈을 딱 잡아주네 어 incompatible 아 펜트 펜트가 펜트 펜트 엎 아ثulate 마지막 건국이 항상 안 맞는 거예요. 어는 게 맞아요. 이 좁은 게 맞는 거예요. 벌어진 게 맞는 거예요. 이 인트로랑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다리랑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조금 나가야 돼. 이게 수빈 형이 좀 더 들어오고 이렇게 좀 더 벌려야지. 들어오고 조금 벌어지면 될 거 같아. 여기 또 올릴게. 넌 또 올라가야 돼. 나도 올릴게. 미안. 뒤에 너무 올린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 혼자 170도. 너랑 나랑 반반씩 나누자. 그래. 뭘 올린 건데? 내 팔꿈치요.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왜 웃고 있는 거지? 귀여운데? 혼자 40도인데 이거. 잠깐 나 휴닝카이 확인할 거 하나 있어. 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벨트 잡는 거? 아 아니군요. 야 벨트 잡는 것도 한 번 봐봐. 벨트 잡는 거야? 약간 찔리는 게 있나봐. 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근데 벨트 잡았어요. 저거.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디테일 안 찍힌 거 있는 사람? 저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완벽했습니다. 양심이 없는데 휴닝카이. 잠깐만 냉성어. 웹 중간에. There is no body can understand. 버리츄 우우우 우. 보니까. 한번 나가오기까지 가uckt. 왜왜. 왜.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archUE ㅋㅋ 정간에. 네 여기다가 너무 좋아하겠는데. 그렇게 household CDs bro can. 그럼echna is here. 비밀은 나만에 가지고 있는는. 그만해. 얼마나 할까? 칼리클해. 얼마나 크리는 해. только schreiben. Griffith you. sounds, sounds, sounds 이렇게 입히자니까 나도 연준이한테 안 걸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준이에요 오늘 뮤비 촬영 전날이고 지금 멤버들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그냥 매를를 시켜봐 다시 인쪽, 정의 좋아 다시 인사 안녕 안녕 오늘이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전문 날이죠? 네 내일 첫 촬영인데 다들 기분이 어떠신지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첫 뮤직비디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잠시만요 다시 하면 되나요? 네 네 다시 주문할게요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 촬영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되고 맞아요 네, 태연은요? 저는 난가보다 군무 씬이 걱정돼요 거의 다섯 명 다 땅이 엄청 많잖아요 아마 제가 저희 팀에 콧보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 노래에 저희가 립하고 표정하고 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뭔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저는 일단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안 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저희 멤버들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진짜 뮤직비디오 잘 촬영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준이 형은요? 미드 뮤직비디오? 일단 저희 첫 뮤직비디오잖아요 그래갖고 뭐랄까 설레기도 한데 되게 떨리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되게 잘해야 되니까 첫 뮤직비디오 이제 앞으로 평생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저희 첫 뮤직비디오 첫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많이 떨리고 부담드더라고요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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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하던 연습을 다시 하러 가볼까요? 네 네 저희 그럼 위에서 내일 촬영이니까요 달려야죠 아 달려야 된다 저 나와야죠 발 부신하게 달려야죠 저 물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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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저의 맞아요 잘하라고 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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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한참 아홉 해주시죠, 휴닝. 여러분들 안녕! 안녕! 저희 이제 밤바다 보러 가는 거죠? 이제 일출보러 가죠. 네, 지금 바다 가고 있습니다. 동해였나? 정동진! 맞아요, 정동진에 갔는데 제가 이제 데뷔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 제가 가고 싶던 바다 가게 됐는데 다들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일생이었어요, 바다. 정말 바다, 바다였는데. 저희 꼭 바다 가기로 했었잖아요. 저도 바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이번에 바다 가면 또 그 해변가에, 해변가 맞나? 거기다가 써야지. 당연히 적어야지. 모래에 나가요? 스며러버의 측에서 하트 써.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다 가는 건 다들 처음이지 않아요? 네, 일주일 보는 게 처음이야. 아, 진짜요? 일주일 보는 게 처음이야. 진짜 바다 가고 싶었는데. 약간 밤바다 보면 좀 무서워요. 약간 귀신 날 것 같아. 깊숙하고 껌고 그러니까. 거부해요, 거부. 나는 바다가 너무 좋아요. 겁쟁이요, 겁쟁이. 근데 저는 그런 밤바다에서 수염해보려고요. 오늘? 아니요, 나 32년에. 입수인가요, 오늘? 입수, 입수. 진짜 바다, 바다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 같아요. 날씨만 안 추웠다면은 멤버 한 명 골라도 빠뜨릴 텐데 아쉽네요. 그게 형이 될 텐데. 그게 너였을 텐데. 아쉽다. 멤버들이 진짜 모두 희망하는 곳이 진짜 바다였는데. 난 바다 진짜 좋아. 저 진짜 바다 너무 좋아해서. 셋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멤버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데뷔 전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셋. 짧아가지고. 눈발 오른발. 아멘